8.11월 5일 월요일 오후 6시 찰스는 현관 앞에 돌처럼 굳어섰다. 들어와요 찰스. 헬렌의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갑고 낮았다. 당신과 리슈시는 서로 아는 사이죠?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자기를 올가맬 것을 알고 있는 찰스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석상은 안절부절하며 마룻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다. 앉아요 찰스. 그건 명령이었다. 찰스는 앉았다. 헬렌이 입을 열었다. 당신네들이 취한 행동은 대단한 범죄에 속합니다. 당신은 내 보석을 훔쳐서 가짜 보석으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짜를 만든 사람이 삐에로 리슈시고요. 공포에 쌓인 찰스는 입고 있는 양복바지가 젖어 들어왔다. 이런 일은 조그만 애 녀석이던 시절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경험이다. 그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는 잠시만 밖으로 나가 몸을 씻고 싶었다. 아니, 여기서 도망친 다음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으면 했다. 헬렌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알아냈는가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녀는 인정사적 없는 냉혈 동물이다. 그가 도둑질을 했다는 것을 헬렌이 발견한 건 가공할 일이다. 그의 동기를 알아낸다면, 도둑질한 돈을 가지고 그녀로부터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아낸다면, 지옥은 새로운 양상으로 그에게 닥쳐올 것이다. 아무도 헬렌이라는 여자를 정확히는 모른다. 오직 찰스만이 그걸 알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상황에 따라 무엇이라도 해치울 수 있는 야만적 인간이다. 그녀는 일순의 주저도 없이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파리의 뒷골목에 뒹구는 거지들처럼 길바닥으로 팽개쳐질 것이다. 그의 인생은 갑자기 벼락을 맞은 것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런 미안한 짓이 가능할 거라고 당신은 정말 생각했어요? 찰스는 비참할 정도로 말문이 막혀있었다. 그의 바지는 점점 땀이 배어서 흠뻑 젖어들었으나 꼼짝도 하질 못했다. 나는 리쇼 씨한테 모든 사실을 밝히도록 강요했어요. 강요했다고.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하며 찰스는 공포에 떨었다. 당신이 나한테서 훔쳐낸 돈의 영수증 사본을 난 가지고 있어요. 난 당신을 앞으로 20년 동안 감옥에다 가둬 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더니 이내 덧붙였다.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요. 그녀의 말은 찰스의 고통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는 여태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헬렌이 관다에 할 때가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헬렌이 피에르 리쇼를 향해 입을 열었다. 댁에선 이 일을 절대로 비밀로 해 주어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원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물론이죠. 그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사나이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리고는 슬픈 눈으로 문을 바라보며 저 그만 돌아가도. 헬렌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에르 리쇼는 연기처럼 사라져갔다. 그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더니 헬렌은 얼굴을 돌려서 남편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남편의 공포를 냄새 맡았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냄새도. 오줌.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찰스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오줌을 쌌던 것이다. 헬렌은 만족했다. 남편을 참 훌륭하게 단련해 왔다고. 그들의 결혼은 정말 흡족한 것이었다. 헬렌은 찰스를 한 번 완전히 파괴하고 다시 창조하지 않았는가. 로페이사를 위한 그의 공헌은 진정 찬란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발상이 헬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통해 로페이사를 부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로페문 중의 핏줄이다. 그러므로 당연한 권리로서 부를 두리고 있는 것이다. 예전의 남편 시절에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부자였다. 그러나 헬렌이 진실로 갈망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그것은 회사 전체를 스스로 운영하는 일이다. 그녀는 더 많은 주식을 획득하고 권력을 확산하기 위하여 현재 소유하는 주를 마음대로 사용할 것을 계획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수차 자기 주장을 표시했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주장에 찬동했으나 샘이 완강하게 그녀를 가로막아 왔다. 그러더니 이제는 엘리자베스가 방해를 한다. 그러나 헬렌은 엘리자베스든 그 밖의 누구든 자신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려 했다. 찰스는 자신의 욕망을 달성시키는데 이용되는 인간이어야 한다. 만약 일이 잘못되는 경우 그는 헬렌의 죄를 뒤집어쓰고 희생물이 되어줘야만 한다. 이제 그는 마땅히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 헬렌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찰스 아무도 나한테서 도둑질을 할 사람은 없어. 아무도. 당신은 끝장이 난 거야. 내가 구원해 주지 않는 한은. 그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서 묵묵히 앉아있었다. 다만. 아. 이 여자가 죽어주었으면. 하고 속으로 빌면서. 그녀는 찰스가 앉아있는 곳까지 걸어오더니 넓적다리로 얼굴을 밀어박으면서 말했다. 내가 살려주기를 원하는가요? 찰스? 그래요. 그는 목신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스커트를 벗기 시작했다. 눈빛이 음탕스러웠다. 오, 하느님 맙소사. 지금은 안 돼.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요. 루펜 선즈는 내 회사예요. 나는 내 줄을 가지고 마음대로 요리하고 싶어요. 그는 비참한 얼굴을 하고 헬렌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 당신도 알지 않소. 헬렌은 브라우스를 벗더니 팬티까지 벗어던졌다. 그녀는 짐승처럼 발가벗고 서있다. 군살이 없이 가느다란 그녀의 나체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젖꼭지가 빳빳이 일어섰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싫으면 20년간을 감옥에 가 있든지. 걱정 말아요.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리 와요. 찰스. 다음 날 아침 10시에 엘리자베스의 전용 전화가 울렸다. 에밀 조플리였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남이 눈치챌까 봐 그에게는 비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좀 뵐 수 있을까요? 흥분한 목소리였다. 15분 내로 그리로 가겠어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오는 엘리자베스를 보자 케이티 엘링이 깜짝 놀라서 말했다. 혹시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니겠? 취소해 주세요. 전부. 그녀는 급히 걸어 나갔다. 개발성 건물에선 입구를 통과하기 전에 무장한 보처가 신원 조사를 했다. 왼쪽으로 가서 맨 끝의 방입니다. 로페양. 엘리자베스가 들어섰을 때 연구실 안에는 조플리 혼자였다. 그는 매우 반갑게 인사를 했다. 어젯밤의 마지막 실험을 끝냈습니다. 그 효소는 확실히 노화 방지에 작용을 합니다. 보세요. 그는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토끼장 앞으로 갔다. 그 속에는 아주 또렷또렷하고 활기에 찬 네 마리의 어린 토끼가 들어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또 하나의 토끼장에도 네 마리가 있는데 그 놈은 좀 점잖고 나이 들어 보였다. 이것은 이제부터 효소를 공급받을 겁니다. 500번째 세대가 되는 셈이죠. 조플리가 설명했다. 이것들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군요. 엘리자베스는 그 팔팔한 토끼장 앞에 서서 속의 토끼들을 주의깊게 들여다보았다. 그가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덧붙였다. 저 놈들은 최소한 3대 1의 비율로 더 오래 살 겁니다. 이 비유를 인간에 적용시킨다면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섭도록 놀라운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흥분을 가늘 길이 없었다. 언제 언제쯤이나 이 실험을 사람한테 실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마지막 기록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길게 잡아 3, 4주면 되겠지요. 에밀, 이걸 다른 사람하고 절대로 의논하지 마세요. 염려 마세요, 루페양. 전 아주 조심스럽게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는 중역 회의로 해서 내내 시간을 보냈고 그 회의는 잘 진행이 됐다. 윌터 한 명만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 찰스는 또다시 주식을 매각하자는 그 문제를 들고 나왔으나 엘리자베스는 강력히 거절을 했다. 그리고 아이보와 알렉은 연예때와 마찬가지로 유연했다. 찰스는 이상하게 초조해 보였으며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어디에 연유한 것인지를 알고 싶었다. 그녀는 중역진 전원을 그날 취리에 머물도록 권유해서 그들에게 디너를 대접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보고하는 각가지 문제들을 될 수 있는 한 태연하게 들어주며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를 유심히 살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한테도 불안감이라든지 재의식 같은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윌터 한 명을 제외하고 그 사건에 관련되었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루이즈는 그날 회의에도 디너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늘 단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의 해명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혹시 여자에 관련된 일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그녀는 루이즈가 밤늦게까지 함께 일을 할 때면 언제나 여자하고의 약속을 취소해야만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그가 약속 시간에 대어가지 못하자 여자가 사무실로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 여자는 마치 머스매를 연상시키는 체격에 머리카락은 아주 자극적인 빨간 빛깔이었다. 그녀는 무서운 눈초리를 하고 서서 자신의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루이즈가 그를 데리고 엘리베이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미안해요. 루이즈가 말했다. 참 매력 있는 여자인데요. 뭘 하죠? 엘리자베스는 어쩔 수 없이 상냥하게 말했다.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루이즈의 대답은 진지했으나 엘리자베스는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이튿날 그녀가 정말 신경외과 의사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밖에도 루이즈 주변에는 여러 명의 여성이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못마땅했다. 그녀는 루이즈라는 남성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었다. 공석상에서의 대해적인 루이즈 윌리암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루이즈가 감추고 있는 그의 내적 인간을 아는 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몇 번이나 생각했다. 루이즈는 자기한테서 명령을 받아 움직일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이 회사를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그 일에 대해서 루이즈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고 궁금해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 모든 중역진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흩어져 갔다. 엘리자베스만 혼자 남아서 케이트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루이즈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일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왔어요. 그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에 있다가 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가 어디에 있어야 했던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야 하고 엘리자베스는 애써 생각했다. 그들 셋은 한참 동안 같이 일을 했다. 엘리자베스가 루이즈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떤 서류를 매우 민첩하고도 면밀하게 검토했다. 그리고 모종의 계약에 있어서 대리인이 저지른 몇 가지 중대한 실수를 발견해냈다. 이윽고 허리를 펴더니 팔목시계를 흘끗 들여다보았다. 아차차! 벌써 자정이 지났군. 피치 못할 약속이 있어서 그만 가야겠어요. 내일 일찍 나와서 이걸 마치기로 하죠. 순간 엘리자베스는 의심했다. 약속이란 혹시 그 애과 여의사이거나 혹은 다른 여자하고의 일이 아닌가 하고 그러다가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리즈 일리암스의 사생활은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것이 아닌가. 미안해요, 리즈.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어서 가서 일 보세요. 나하고 케이트가 남아서 할 테니까요. 리즈가 일어섰다. 그럼 케이트, 수고해 주세요. 굿나잇. 안녕히 가십시오, 윌리암 씨. 그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엘리자베스는 급히 서류에다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이내 마음이 리즈한테로 달려갔다. 그녀는 에밀 조플리가 연구하고 있는 새로운 약품에 대해 리즈에게 얘기해 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욕망을 강하게 느꼈다. 그러다가 스스로를 견제했다. 새벽 1시에 그들은 일을 마쳤다. 또 일이 남았어요, 로페양? 아니, 이제 다 끝났어요, 케이트. 고마워요. 내일은 천천히 출근하세요. 엘리자베스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너무 오래 앉아있던 탓으로 전신이 나무토막처럼 뻣뻣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까지는 전부 타자를 쳐놓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린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자베스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렀을 때 마침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유란하게 울려왔다. 제가 가서 받겠어요, 로페양. 먼저 내려가시지요. 케이트 엘링이 다시 밖으로 나갔다. 1층에 있던 야간 당직의 수위가 전용 엘리베이터 꼭대기에서 빨간불이 켜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곧 미스로페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의 자가용 운전사가 복도 구석자리에 앉아서 개슴치레한 눈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회장님 내려오셔. 수위가 말했다. 운전사는 고개를 들고 느릿느릿 의자에서 일어섰다. 갑자기 비상벨이 찢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수위의 두 눈이 반사적으로 엘리베이터의 통제판을 쳐다보았다. 빨간 불빛이 잽싸게 깜빡거리면서 급속도로 하강 중이었다. 도저히 손을 쓸 겨를이 없었다. 수위는 안정장치를 작동시키려고 비상스위치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빨간 불빛은 계속해서 미친듯이 내려오고 있다. 운전사가 뛰어와서 수위의 얼굴을 쳐다봤다. 무슨 일이오? 비켜요. 수위가 애쳤다. 이게 추락한단 말이야. 그들은 저만큼 벽 쪽으로 도망쳐갔다. 수위는 생각했다. 아, 저 속에 그녀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마침내 엘리베이터는 1층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순간 안으로부터 무서운 비명이 들려왔다. 잠시 후 빌딩은 마치 지진이 후려치고 간 것처럼 아비규 안의 대혼동 속으로 말려들었다. 7위 경찰 수사국의 수석경의 오토 슈미트 씨는 눈을 감고 책상에 앉아서 요가식의 호흡 조절을 하고 있었다. 그건 스스로를 진정시킴으로써 북받치는 격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한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그건 경찰 교본에 오를 필요조차 없으리만치 명확하고도 절대적인 사실이다. 마치 인간이 먹고 자고 숨쉬고 하는 일처럼 단순하고도 분명한 그 원칙이란 즉, 어떤 범죄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는 우선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밖의 어떠한 일도 이것에 선행될 수 없다. 그런데 수석경의 오토 슈미트의 책상에 놓여있는 맥스 호르농 형사의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 수사 과정의 기본 원칙을 일일이 뒤집어 업고 있는 게 아닌가. 아, 내가 미리 짐작을 했어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새삼 놀란단 말인가. 경위는 뼈저리게 후회했다. 맥스 형사는 슈미트 경위의 직속 부하였으며 슈미트 경위는 그의 탁월한 실력으로서 존경받는 인재였다. 그는 다시 한 번 심호흡을 하고 비로소 약간의 진정을 한 다음 보고서를 처음부터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11월 7일 시요일 시간 오전 1시 15분 주제 로펜 선제회사 빌딩의 중앙 배전관 사고에 관한 보고 사고의 위험 미상 사고 원인 미상 사망자의 수 미상 시간 오전 1시 27분 주제 로펜 선제회사 중앙 배전판의 재차 사고에 관한 두 번째 전달 사고의 위험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원인 미상 사망자의 수 여성 한 명 사망 나는 긴급 수사에 착수했다. 오전 1시 35분 로펜 선제회사의 관리 책임자를 알아내어 그로부터 건축 책임자의 이름을 얻었다. 오전 2시 30분 건축 책임자의 소재를 파악했다. 그는 라리스에서 생일 파티를 열고 있었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사람 이름이 루돌프 샤츠라고 가르쳐 주었다. 오전 3시 15분 루돌프 샤츠 씨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엘리베이터에 관한 기한을 급히 가져오게 했다. 뿐만 아니라 예비 견적, 최종 견적과 최종 가격이 적혀있는 총 예산소와 엘리베이터에 사용된 기계와 전기기구의 목록도 전부 가져오도록 요청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슈미트는 전에도 가끔 그랬듯 오른쪽 뺨에 가벼운 경련을 느꼈다. 시 모음을 몇 번 하고 나서 다시 읽기 시작했다. 오전 6시 15분 요청한 보고서들은 샤츠 씨의 부인이 이곳 경찰서로 가지고 왔다. 예산소와 최종 지출소를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 1. 건축재료는 불량품이 아니다. 2. 건축가의 명성이나 평판으로 보아 제조 불량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안전점검 때 엘리베이터는 이상 없었다. 4. 그 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사인 맥스 호르눙 제가 전화로 문의를 한 시간이 밤중에서 새벽 사이였으므로 제가 잠을 깨운 사람들에게 불평을 듣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슈미트 경위는 책상 위로 보고서를 팽개쳤다. 4. 뭐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5. 잠을 깨웠을 거라고? 총경은 오늘 아침 내내 스위스 정부관리의 반은 될성 싶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5. 그는 도대체 자신이 나체의 비밀 경찰이라도 되는 걸로 착각한 게 아닌가? 6. 그는 어째서 감히 권위있는 건축협회의 회장을 깨워서 한밤중에 서류를 가져오도록 명령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6. 어째서 감히 루돌프 샤츠 같은 유명한 회사의 완전성을 들어 입에 올릴 생각을 했단 말인가? 6. 기가 막힐 일은 또 있다. 이건 정말 아연 실색할 노릇이다. 그건 맥스 호르눙 형사가 사건 발생 후 10시간이 경과하도록. 7. 사건 현장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희생자는 치워졌고 신원이 밝혀졌으며 검시가 끝난 다음이었다. 7. 다른 여섯 명의 형사들이 사건 현장을 조사했고 증거가 될 만한 일들은 물어서 그들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7. 시미트 경위는 맥스 호르눙 형사의 보고서 재검토가 끝난 후 그를 자기 사무실로 호출했다. 7. 맥스 호르눙은 짝달막한 귀에다 뭔가 항상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닌 사람으로 대머리였다. 7. 머리는 너무 큰데다 양쪽 귀는 거기다 비하면 또 너무 작았고 입은 마치 푸딩 한가운데에 박혀있는 건포도 같은 모습이었다. 7. 맥스 호르눙 형사는 7위 경찰의 표준 체격에는 키에서 6인치 몸무게에서는 15파운드 미달이었고 게다가 눈까지 나빴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만했다. 강력계의 모든 형사들이 누구나 느끼는 점이었다. 7. 그래서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7. 당신은 왜 그를 해고시키지 않죠? 하고 경위 아내가 물어본 적이 있었다. 7. 그러자 그는 아내를 거의 때릴 기세였다. 7. 맥스 호르눙이 7위 형사군에 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초콜렛과 시계 공장이 스위스의 국가 수입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국가에 주었기 때문이다. 7. 맥스 호르눙은 회계사로서 재정문제의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진 수학의 천재였고 천성적으로 속임수에 능했으며 요비 질투심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인내심도 강했다. 8. 맥스는 한때 비투르구 아브레일룽에서 서기로 일했었다. 9. 그곳은 재정사기, 주식매매와 은행거래의 부정, 스위스를 들고나는 통화에 성세 동양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부서였다. 9. 위법의 돈이 스위스로 출입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맥스 호르눙이었고 교묘하나 불법인 재정안을 색출하여 수십억 달러를 찾아내는 사람도 그였으며 10.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지도자를 감옥에 쳐넣는 사람도 맥스였다. 11. 한마디로 그는 스위스 재정사회에서 공포의 존재였다. 12. 재정감시자로서의 맥스의 봉급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은행의 회계사들은 그에게 뇌물조로 백만 프랑의 돈이라든지 별장, 요트, 점과 아름다운 미녀 등 여러 가지를 제의해왔다. 12. 그때마다 맥스는 뇌물을 거절했고 그의 권위는 즉시 올라갔다. 13. 우연한 기회에 스위스 재계 인사 중에 한 사람이 맥스 호르눙의 꿈이 탐정이 되고 싶은 것이라는 걸 알았다. 14. 그는 곧 힘을 써서 48시간 내에 맥스 호르눙에게 7위 경찰서의 탐정자리를 구해주었다. 14. 맥스는 자기에게 떨어진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14. 그는 재빨리 그 제의를 받아들였고 동시에 사업계 전체가 다같이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그들의 비밀스런 활동을 다시금 벌이게 되었다. 14. 슈미티 경위는 그 일에 대해 특별히 보고받은 바가 없었다. 14. 그는 스위스 안에서 그 세도가 당당한 정치 지도자의 전화를 한통 받았고 그로부터 몇 가지 지시를 들었으며 그걸로 일은 끝났다. 15. 하지만 더 정확히는 그걸로 일이 시작된 것이다. 16. 경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겟셀만화의 시작이었다. 16. 그는 사실 데리고 있게 될 부하직원 경험도 없고 자격도 없는 대한 분노를 사기느라고 애쓰고 있었다. 16. 그는 이와 같이 전례가 없는 행동 뒤에는 뭔가 정치적 동기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17. 좋다. 그는 협조를 해주기로 결심했다. 상황을 쉽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도 있었다. 17. 그런데 보고를 하러 들어온 맥스 호르농을 본 순간 그의 확신은 흔들렸다. 17. 애모부터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지만 그보다 경위를 어리벙벙하게 만든 것은 새로 들어온 형사라는 인간의 우월감에 찬 태도였다. 17. 맥스 호르농이라는 자기를 소개하는 그의 말투에는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걱정 조심할 것 없이 두 다리 뻗고 편히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듯한 분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18. 수월하게 다룰 수 있으리라고 여겼던 스미트 경우의 생각은 싹 없어졌다. 19.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그를 골탕 먹이기로 하였다. 말하자면 맥스 호르농을 걸레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19.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계속 이동을 시키면서 그것도 신통치 않은 일만 골라서 시켰다. 20. 맥스는 지장과 신분 증명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도 일했고 어떤 때는 좀도둑과 집 나간 사람을 관할하는 부서에서도 일했다. 21. 하지만 맥스 호르농은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잘 다녔다. 21. 모든 형사들은 돌아가면서 야간 당직을 하고 있었다. 22. 그런데 맥스가 당직을 할 때는 특별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경우 스미트 경우의 밑에 있는 다른 모든 형사들이 사건의 실마리를 추적하느라고 바빠서 도저히 그 일을 볼 수 없을 때만 맥스가 사건을 맡을 수 있었다. 22. 그건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었다. 23. 그는 범죄학, 법학, 탄도학 또는 범죄정신, 분석학 같은 경찰 업무에 도움을 줄 만한 분야에 대해선 전혀 아는 게 없었다. 24. 물론 다른 형사들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유경험자이다. 25. 그런 것 치고는 그가 사건 해결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는 일은 없는 편이었다. 25. 시미트 경우의는 그 점에서 맥스 호르농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나이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 25. 맥스가 사진과도 같은 기억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동료들을 미치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26. 그는 듣거나 읽거나 본 것이면 뭐든지 기억할 수가 있었다. 27. 또 하나 눈에 띄게 남들과 다른 점은 그의 교재비였다. 27. 그의 교재비 지출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형사는 아마 없을 것이다. 28. 처음에 그가 교재비 명세서를 제출했을 때 오베르 투낭트는 그를 사무실로 불러서 부드러운 어조로 타일렀다. 29. 이건 분명히 자네가 숫자를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 맥스. 29. 그러면서 어리석은 방법으로 여왕에게 희생봉사한 카파블랑카의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30. 맥스는 몇 번 두 눈을 깜빡깜빡했다. 30. 계산에 실수가 있었다고요? 30. 응. 몇 가지. 정말이라고. 30. 오베르 투랑트는 앞에 놓여있는 종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30. 시내까지 나가는 데 교통비가 83팀. 돌아오는 데 83팀. 편도에 드는 택시비만도 최소한 34프랑은 될걸? 30.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스를 타고 갔다 왔으니까요. 30. 오베르 투랑트는 맥스를 쳐다보았다. 30. 사건을 위해 뛰는 형사에게 버스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1. 그러나 그가 생각해낸 대답은 고작. 31. 음. 그야 뭐 꼭 필요한 건 아니겠지. 31.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말이야. 31. 물론 우리 부서에서 낭비벽을 권장하자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32. 호루는 정당한 지출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 33.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34. 이 사건을 막고 있는 사흘 동안 자네는 35. 굶고 살았나? 35. 도대체 식사비 지출이 없잖아. 35. 아닙니다. 전 아침엔 커피 한 잔이면 되고요. 35. 점심은 제가 직접 준비한 도시락을 갖고 다닙니다. 36. 저녁 식사값은 거기 적혀 있습니다. 37. 그건 거기에 적혀 있었다. 37. 세 번의 저녁 식사 합계 16프랑. 37. 그는 매번 살베이션 아미 식당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37. 오베르 투랑트는 냉정하게 말했다. 37. 호루는 형사. 이 부서는 자네가 오기 백년 전부터 있던 곳이야. 38. 그리고 자네가 이곳을 떠난 후에도 백년은 더 존재할 곳이야. 39. 나름대로 지켜야 할 전통 같은 게 있는 법이라고. 39. 동료들 생각도 해야지. 알겠나? 40. 이거 가지고 가서 다시 써가지고 오게. 알았지? 40. 알겠습니다. 잘못 썼다니. 40. 죄송합니다. 40. 30분 후 맥스 호루농은 수정된 계산서를 제출했다. 40. 액수는 먼저 것보다 3% 가량 삭감되어 있었다. 41. 지금 스미트 경위는 보고서를 한 손에 쥐고 있고 그 보고서를 작성한 장본인이 그 앞에 서 있다. 41. 맥스 형사는 밝은 하늘색의 양복에다 밤색 구두와 흰 양말을 신고 있었다. 41. 슈미트 경위는 굳게 결심을 한 데다가 요가호흡법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어쩔 수 없이 큰 소리가 나왔다. 41. 우선 보고서는 자네가 직접 이리로 가져왔어야 하지 않은가. 42.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는 게 자네 임무인데 자네는 자그마치 사건 발생 13시간 후에야 현장에 도착했어. 42. 그 정도 시간이면 아무리 시원치 않은 뉴질랜드 경찰이라도 여기까지 날아왔다 다시 돌아갔을 때야. 43. 오 아닙니다 경위님. 뉴질랜드에서 쥐리까지는 제트 비행기를 탄다고 해도. 44. 시끄러워. 44. 시미트 경위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다. 44. 그를 야단치지도 못했다. 이유를 따지지도 못했다. 45. 그는 아이큐 미달이다.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게 나을 거다. 45. 시미트 경위는 다시 부르짖었다. 45. 난 우리과에 무능력한 사람이 있는 건 참을 수가 없어. 46. 호루는 만약 다른 형사가 당직 중에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당장의 사건을 조사하러 현장으로 뛰어갔을 거야. 46. 그들은 구급차를 불렀을 거고 시체는 안치소로 보냈을 거고 신분을 확인했을 거야. 47. 또 제 생각은 그만 둬. 나는 자네 때문에 오늘 아침 한나절을 사과 전화하는 데다 다 써버렸어. 47. 저는 알아내야만 할. 48. 아 나가버려. 호루는. 49. 알겠습니다. 경위님. 장례식에 참석을 해도 될까요? 49. 오늘 오전인데요. 49. 알았어. 가봐. 49. 고맙습니다. 경위님. 50. 전. 50. 아 이제 나가보라니까. 50. 질필드에 있는 장례식장은 붐비고 있었다. 그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구식 건물이었지만 꽤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준비실과 화장장이 있었다. 50. 예배당 안 맨 앞줄에는 로펜 선지의 간부 및 직원이 24명 앉아있었다. 그 뒤로 친구, 타회사 대표들, 기자 등이 자리 잡았다. 50. 맥스 형사는 제일 마지막 줄에 앉아서 죽음이란 불합리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51. 한 인간이 그의 삶에 있어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전성기에 도달했을 때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허망한 일이다. 52. 마오가니로 짜여진 관은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52. 너무 낭비를 했다고 맥스 형사는 생각하였다. 53. 목사가 세계의 종말을 알리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53. 죽음이란 우리가 재학 속에서 태어나서 재에서 재로 돌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54. 오늘 주님만이 주시고 또 거두어 가십니다. 54. 사람들이 일어나서 출입구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55. 예배는 끝났다. 55. 맥스는 입구 근처에 서 있다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오자 여자 앞으로 걸어 나갔다. 55. 엘리자베스 로페양이시지요? 잠깐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56. 맥스 호르농은 장례식장 건너편에 있는 콧니 토라이에서 엘리자베스 로페와 루이즈 일리암스를 마주하고 앉아있었다. 56. 그들은 유리창을 통해서 회색 연구차로 관이 실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57. 엘리자베스는 눈길을 거두었다. 57. 그녀의 눈빛은 괴로움에 시달리는 듯했다. 58. 리즈가 물었다. 58. 뭐를 알고 싶으신가요? 58. 루페양은 경찰서에서 이미 진술을 다 끝냈는데요. 59. 윌리암스 씨, 그렇죠? 검토해보고 싶은 내용이 남아서. 59. 급한 건가요? 루페양은 지금 막. 59.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손을 리즈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61. 괜찮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알고 싶으신 게 뭔가요? 맥스 형사? 62. 맥스는 엘리자베스를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 맥스가 당황해서 할 말을 잃어보기는 태어나서 오늘이 처음이었다. 63. 맥스에게 있어서 여자란 다른 혹성의 창조물만큼이나 이질적으로 생각되었다. 63. 그들은 비합리적인 데다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며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동물이었다. 64. 그들은 추정할 수가 없었다. 맥스는 성적 충동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다. 자제력이 강한 때문이었다. 64. 그러나 성의 논리에 대해서만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65. 그건 활동하는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그 역할을 다할 때 사람을 흥분시키는 자동적인 구조였다. 65. 말하자면 성은 사랑의 시이며 순수한 원동력이다. 65. 하지만 맥스가 느끼기에 시란 언제나 이야기의 요점을 빠뜨리고 있었다. 65. 감정은 부정확하고 단정치도 못할 뿐더러 한 줌의 모래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66. 다만 에너지의 낭비일 뿐인 반면에 이성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었다. 67. 지금 맥스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엘리자베스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점이었다. 67. 동시에 맥스는 그 점이 거북했다. 68. 아직까지 이렇게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성은 없었다. 69. 그녀는 보통 다른 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우스꽝스럽게 못생기고 왜소한 남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였다. 69. 그는 엘리자베스의 눈길을 피하면서 자신을 집중시켜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69. 자주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곤 했나요, 루페양? 70. 네, 그렇습니다. 70. 보통 언제까지였나요? 70. 그건 일정치가 않았습니다. 70. 10시까지 한 적도 있고 때론 한밤중이나 새벽까지 넘어가는 수도 있었습니다. 71. 그러니까 그것도 생활 패턴 중에 한 가지였나요? 71. 말하자면 주위 사람들이 그것에 관해 알고들 있었을까요? 71. 그녀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약간 당황한 어조로 대답했다. 71. 아마 그랬을 거예요. 71. 엘리베이터 사고가 나던 날 밤에 루페양과 윌리암스 씨, 케이트 헬링이 모두 늦게까지 일했나요? 71. 네. 하지만 윌리암스 씨는 함께 안 계셨지 않습니까? 71. 루즈가 말했다. 71. 전 먼저 나갔어요. 약속이 있어서요. 72. 맥스는 잠시 루즈를 주시하다가 엘리자베스를 향해 말했다. 72. 엘리자베스 씨가 떠난 다음 얼마나 더 있었습니까? 73. 약 1시간 정도로 기억됩니다. 74. 케이트 헬링과는 함께 나오셨나요? 74. 네. 우린 코트를 걸치고 복도로 나왔어요. 74.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는 좀 머뭇거리는 듯했다. 75.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75.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75. 우린 함께 탔어요. 76. 그때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76. 케이트 엘링 양이 자신이 받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77. 그런데 문득 제가 기다리고 있던 해의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어요. 77.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77. 엘리자베스는 잠깐 말을 멈췄다. 78. 갑자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빛났다. 77. 제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올 때 그녀가 기다리냐고 물었어요. 78. 괜찮으니까 그냥 내려가라고 말하자 그녀는 1층 버튼을 눌렀어요. 78.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 비명을 들었어요. 79. 그리고 나서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다. 79. 루이지가 성난 얼굴로 맥스에게 말했다. 79. 이제 그만해둬요. 아직도. 또 남았나요? 79. 그건 아마도 살인일 거라고 맥스는 생각했다. 80. 누군가 엘리자베스 로페를 죽이려 했다. 80. 맥스는 거기에 정신을 집중시키고 앉아서 지난 48시간 동안 로펜 선지에 관해 얻은 모든 정보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80. 퍽 심하게 곤란을 당하고 있는 회사였다. 80. 소송에 걸려 금전적으로도 천문학적인 배상을 강요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평판이 나빠져서 나날이 고객이 줄어드는 형편에 은행빛 또한 막대했다. 80. 회사는 변혁을 단행해야 할 때다. 80. 그런데 정작 결정권을 쥐고 있는 회장 샘 로펜은 죽어버렸다. 80. 노련한 등산가가 산을 타다가 죽은 것이다. 80. 주식관리권은 그의 딸 엘리자베스에게로 넘겨졌고 그녀는 살디니아에서 차사고로 거의 죽을 뻔하는가 하면 최근 안전검사에서 통과된 엘리베이터 속에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80. 누군가가 살인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80. 맥스 호르눙 형사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80. 언제나 한 줄기 실마리를 발견하곤 했으니까. 80. 한데 엘리자베스 로페를 만난 지금 단순히 이름매에 더 알아낸 것이 없었다. 80. 마치 수수께끼 속에 쌓인 방정식 문제 같았다. 80. 그녀에겐 특별한 그 무엇이 있었다. 80. 맥스는 그녀의 방패가 되어 그녀를 보호해야겠다는 충동을 느꼈다. 80. 리즈가 말하고 있었다. 80.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81. 맥스가 리즈를 바라보며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81. 어, 경찰에서 의뢰껏 행하는 순서지요. 81. 윌리암스 씨. 81.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81. 그는 일어섰다. 급하게 볼 일이 생겼던 것이다. 81. 시미트 경위는 아침 내내 바빴다. 81. 이베리아 항공사 앞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띈 시위가 있었고 81. 조사를 위해 남자 3명을 구류시켰다. 81. 브루노에 있는 재직 공장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81. 플라츠 스피츠 공원에서 한 소녀가 강관을 당했다. 82. 맥스 형사가 돌아왔을 때 시미트 경위는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82. 엘리베이터의 전선에 금의가 있었습니다. 82. 맥스는 계속해서 말했다. 83. 그게 추락했을 때 모든 안정장치가 작동을 못했습니다. 83. 누군가. 84. 난 보고서를 이미 보았네. 84. 흐르는. 달아서 끊어지는 거야.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84. 아닙니다. 경위님. 85. 전 그 전선의 설계 명세서를 검토해봤습니다. 85. 그건 앞으로도 5, 6년간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85. 시미트 경위는 뺨에서 경연을 느꼈다. 85.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85.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손을 댔습니다. 86.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87. 제 생각엔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87. 라든가 아니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누군가 엘리베이터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87. 오 아니야.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손을 댔어. 88. 어째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88. 그게 바로 제가 알고 싶은 점입니다. 89. 로펜 선지에 다시 가봐야 되겠단 말인가? 89. 맥스 호르눙 형사는 정말로 깜짝 놀라 수미트 경위를 바라보았다. 89. 아닙니다. 경위님. 저는 샤머니에 가보고 싶습니다. 89. 샤머니는 제네바에서 남쪽으로 40마일가량 떨어진 소도시로 해발 3400피트에 달하는 고지대이다. 90. 프랑스 쪽으로 몽블랑과 에길르 루주산맥 사이에 있는 오토 사보아와 접하고 있으며 그 아슬아슬함이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90. 맥스 형사는 날가빠진 가방을 들고 샤머니역에서 기차를 내려 밖으로 나올 때까지도 경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90. 다가오는 택시를 보고 머리를 내줬고는 걸어서 곧바로 경찰 지서로 향했다. 90. 그건 시내 북판에 위치한 자그마한 건물이었다. 90. 그곳으로 들어수는 순간 맥스는 마치 자기 집 같은 기분이 되었다. 90. 그건 세계 각곳에 퍼져 있는 경찰관들이 서로서로 나누는 따뜻한 동지에가 베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90. 맥스도 그들 경찰관 중에 한 명이니까. 90. 프랑스 경관이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맥스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90. 도움을 청하러 오셨습니까? 91. 그렇습니다. 맥스는 미소를 띄면서 얘기를 시작했다. 91. 그는 애국어로 말할 때마다 같은 방법을 썼다. 91. 즉, 넓죽한 칼같이 생긴 혀를 사용해서 자기 멋대로 동사, 시제, 분사 등을 삭제했다. 91. 그가 말하는 동안 책상 앞에 경관은 처음에 당황한 표정이더니 점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바뀌었다. 92. 프랑스 민족은 마치 빛나는 음악과도 같은 자기네들의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백 년 동안 혀와 부드러운 국외, 후두등을 개발해왔다. 93.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이해하기 힘든 소음 같은 소리로 계속 프랑스 말을 지껄여 대고 있는 것이다. 94. 경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가로막고 나섰다. 94.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95.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전 지금 불어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95. 경관은 의자 뒤로 몸을 기대면서 정말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태연슬에 물었다. 95. 지금 불어로 말씀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95. 맥스는 그의 신분증을 꺼내서 경관에게 넘겨주었다. 95. 그 경관은 그걸 두 번 계속해서 읽어본 다음 맥스를 한 번 훑어보고 나서 또다시 읽었다. 95. 자기 앞에 서 있는 남자가 형사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95. 그는 맥스에게 신분증을 돌려주면서 마지못해 물었다. 96. 뭘 도와드릴까요? 95. 전 두 달 전에 이곳에서 발생한 등산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5. 희생자의 이름은 샘 로페입니다. 95. 네, 기억이 납니다. 95.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95. 등반 구조기관을 찾으면 될 겁니다. 95. 폴라스디 몽블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5. 전화번호는 5531689입니다. 95. 거기 아니면 병원에서 뭘 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95. 루투디 발레에 있는데 전화번호가 530182입니다. 95. 제가 여기다 적어드리겠습니다. 95. 그는 펜을 집어들었다. 95.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95. 폴라스디 몽블랑 531689 95. 루투디 발레의 병원 530182 95. 그 경관은 맥스가 사라져버린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멍청하게 그가 나간 문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95. 등반 구조기관의 책임자는 검게 탄 피부에 근육형의 체격을 한 젊은 사람이었는데 날가 빠진 소나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96. 맥스가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본 그는 이 못생긴 사나이가 등산 계획을 짜기 위해 찾아온 방문객이 아닐 것이라고 이내 알아차렸다. 96. 어떻게 오셨습니까? 97. 맥스 호르농 형사입니다. 97. 그는 신분증을 꺼내보였다. 97.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호르농 형사? 97. 난 샘 로페라는 남자의 사망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98. 아, 그렇군요. 전 로페 씨를 굉장히 좋아했었지요. 정말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99. 사고 현장에 있었나요? 99.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99. 아니요. 우린 조난 신호를 받자마자 구조대를 이끌고 출동했지요. 99.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99. 로페 씨는 빙하 사이에 생긴 절벽으로 떨어지셨습니다. 99.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99. 사고 당시의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99. 그 조는 대원이 4명이었습니다. 99. 안내자와 로페 씨가 후위였죠. 99.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들은 빙하를 가로지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99. 그러다가 로페 씨가 떨어진 거지요. 99. 그는 등산 장비를 갖추고 있었겠죠? 99. 물론입니다. 로프가 끊어졌습니다. 99.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까? 99. 아니요. 처음입니다. 99. 그는 맥스를 한번 힐끗 바라보고 나서 재빨리 덧붙였다. 99. 경험이 많은 등반가들은 사전에 항상 등산 장비들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99.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야. 있죠. 99. 맥스는 잠시 뭔가 생각하곤 말했다. 99. 그 안내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99. 늘 로페 씨를 안내하던 사람은 그날 같이 못 올라갔습니다. 99. 맥스의 눈이 빛났다. 99. 오, 그래요? 왜죠? 99. 그는 몸이 아팠죠. 그래서 다른 안내자가 대신했습니다. 99. 그 사람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99.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알아보겠습니다. 99. 그는 사무실 안쪽으로 사라졌다가 잠깐 뒤에 서류 한 장을 손에 쥐고 다시 나왔다. 99. 그 안내자 이름은 한스 베르그만입니다. 99. 어디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99. 그는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99. 그는 레스게츠에서 왔습니다. 99. 여기서 6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99. 맥스는 샤머니를 떠나기 전에 클레인 호텔에 들어 프론트에 있는 남자를 만났다. 99. 로페 씨가 여기 투숙하고 있을 때 근무였습니까? 99. 네. 그 사고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99. 로페 씨는 혼자였나요? 99. 아니요. 친구분과 함께였습니다. 99. 친구라고요? 99. 네. 로페 씨는 두 분으로 예약하셨습니다. 99. 그 친구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99. 물론이죠. 99. 그는 책상 밑에서 커다란 장부를 꺼내 페이지를 뒤로 넘기기 시작했다. 99. 마침내 한 페이지에 머무르자 넘기던 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다. 99. 아, 여기 있습니다. 99. 맥스는 폭스바겐으로 레스게츠까지 가는데 거의 3시간을 소요했다. 99. 가장 싼 값으로 구할 수 있는 렌트카였고 맥스는 늘 그걸 이용했다. 99. 그곳은 도시랄 것도 없었다. 99. 상점 몇 개와 허술하게 생긴 알파인 지부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99. 맥스는 그 지부 앞에 차를 세워놓고 안으로 들어섰다. 99. 벽난로 앞에 몇 사람이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99. 맥스를 보자 그들의 대화는 끊겼다. 99. 실례합니다. 한스 베르그만 씨를 찾아왔는데요. 99. 누구요? 99. 한스 베르그만. 안내자지요. 99. 그가 여기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99. 늑수 그레한 남자 하나가 벽난로에 침을 뱉으며 대꾸했다. 99. 누군가 선생을 놀린 것 같소. 99. 난 이곳에서 나서 자랐소만은 아직까지 한스 베르그만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소. 99. 엘리자베스는 케이티 엘링이 죽고 나서 일주일 후에야 첫 출근을 했다. 99. 그녀는 1층 로비로 들어서면서 전율을 느꼈다. 99. 수위나 경호원의 인사에 건성으로 대답하고 있었다. 99. 로비 끝에서 수리공이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있는 게 보였다. 99. 그녀는 다시 케이티 엘링이 떠올랐고, 99.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일련의 사건들이 생생하게 기억나 몸설이 쳐졌다. 99. 다시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할 것 같았다. 99. 그녀가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그녀에게 배달된 우편물은 이미 헬리에트가 겉봉을 뜯어놓았다. 99. 그녀는 두 번째 비서로 자기 책상에 단정한 모습을 하고 앉아있었다. 99. 엘리자베스는 편지들을 빠르게 읽어가며 메모를 남기기도 하고 질문에 대답을 써놓기도 하고 여러 부서의 장들에게 보내도록 표시도 했다. 99. 마지막 밑바닥에서 부피가 큰 봉투가 나왔는데 거기엔 엘리자베스 로페 친전이라고 씌어있었다. 99. 엘리자베스는 그 속에서 8장에서 10장가량의 사진을 꺼냈다. 99. 그건 몽골이즘에 걸린 어린이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두 눈이 툭 튀어나와 있었다. 99. 사진엔 크레용으로 쓴 주석이 덧붙여 있었다. 99. 나의 사랑스런 아들 존입니다. 당신의 약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99. 나는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99. 엘리자베스는 사진과 설명을 한꺼번에 떨어뜨렸다. 99. 그녀의 손은 떨고 있었다. 헬리에트가 서류를 몇 장 손에 쥐고 들어왔다. 99. 서명해 주실 것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99.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치 않으세요? 99. 저, 윌리암스 씨를 좀 불러줘요. 99. 그녀는 다시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99. 로펜션즈 회사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99. 그리고 왜냐면 제 책임을 mirrors YourExcept kaç 누군가. 100.раз揄icken Пр究 Eastern 700. 100.